롤 없네요 검사님 혹시나 있는데 뒷가까지 들켰나봐요 컷! 잠시만요 발인가? 반사에 지나가는게 보여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것만 알았어 알았어 내려와 그럼 내가 속이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나오세요 런지 가시죠 롤 액션 이제 어떡하죠 검사님 컷 나온거부터 네 나온거부터 할게요 이거를 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언니가 이렇게 하시다가 응 체험기용만 누르고 이것만 누린네요 네 어 네 여기 붙여주세요 빨리게 통화 중 그럼 손 부장님을 누가 읽어줄 수 있겠는데 잘 읽겠습니다 네 레디 전화 바꾸는 중이죠? 네 바로 액션 레디 액션 네 부장님 박재경 검사 탈주수사에서 빠져 그동안 자네가 보여준 능력이 이거잖아 내일 아침으로 손 검사가 갈거니까 당장 철수해 부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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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주수사에서 빠지시라는거에요? 탈주수사에서 빠지시라는거에요? 아 안되는데 아 안되는데 안되는데 아 안되는데 컷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왔다갔다 하던게 그죠